아하 알아 한글 터득법 중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글받침의 원리와 터득 비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홀소리 즉 몸 익히기입니다. 아빠가 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아빠 할 때 아 아 아 아빠가 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아빠께서 아 아 아 야구하는 사람이 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야구할 때 야 야 야 야구하는 사람이 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야구하시네 야 야 야 어머니는 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어머니 할 때 어 어 어 어머니는 한 손을 내밀고 있네요. 어머니께서 어 어 어 여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우 할 때 여 여 여 여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우 이야기 여 여 여 여 오리가 앉아있네요. 오리 할 때 어 어 어 오리가 앉아있네요. 오 우리가 어 어 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 할 때 여 여 여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하네 요 요 요 요 요리하네 요 요 요 요 유리타까 유유유 으앙 으앙 울고 있네요. 으앙 할 때 으 으 으 으앙 으앙 울고 있네요. 으앙 으앙 으으으 이빨을 닦고 있어요. 이빨 할 때 이 이 이 이빨을 닦고 있어요. 이빨 닦아 이 이 이 이 아하, 알아, 탓소리, 즉 자음 익히기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네 할 때 그, 그, 그 그네 할 때 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억이 아니라 그, 그, 그 그네 할 때 그, 그, 그 그네 할 때 그, 그, 그 그네 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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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네 할 때 그, 그, 그 그네 할 때 그, 그, 그 느림보 거북이가 가고 있네요 느림보 할 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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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지은이 아니라 느, 느, 느 느림보 할 때 느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니은이 아니라 느, 느, 느 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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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드럼을 신나게 치고 있어요. 드럼 할 때 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ㄷ이 아니라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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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르 공이 굴러가고 있네요 또르르 할 때 르 르 르 또르르 할 때 르 라고 익히면 되는 거지요? 리우리 아니라 르 르 르 또르르 구른다 르르르 또르르 구른다 르르르 또르르 구른다 르르르 또르르 구른다 르르르 오므리고 있는 손가락이 예뻐요 오므리다 할 때 무, 무, 무 오므려 할 때 무 라고 익히면 되는 거지요? 미음이 아니라 무, 무, 무 오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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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치를 크게 보여주네요 브로치 할 때 부 부 부 브로치 할 때 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비읍이 아니라 부 부 부 스케이트를 타고 있네요 스케이트 할 때 스 스 스 스 스케이트 할 때 스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시옷이 아니라 스 스 스 스케이트 타네 스 스 스 스케이트 타네 스 스 스 스 스케이트 타네 스 스 스 스케이트 타네 스 스 스 스 으앙 으앙 울고 있어요 으앙 으앙 할 때 으 으 으 우앙 으앙 할 때 으 Aha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ㅇ이 아니라 으 으 öyle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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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은 치즈를 바르고 있네요 치즈 할 때 즉 즉 즉 치즈 할 때 즉 라고 익히면 되는 거지요 지으시 아니라 즉 즉 즉 치즈 바름 즉 즉 치즈 바름에 즉 즉 치즈 바름에 즉 즉 치즈 바름에 즉 즉 와이셔츠를 벗고 있네요 와이셔츠 할 때 즉 즉 즉 와이셔츠 할 때 즉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치흐 치흐 아니라 즉 즉 즉 즉 즉 크레파스로 글자 모양을 만들었네요 크레파스로 글자 모양을 만들었네요 크레파스 할 때 크 크 크 크레파스 할 때 크 라고 익히면 되는 거지요 키흐 아 크 크 да heard no 크레파스 크레파스 야, 끄, 끄, 끄 트럭이 오고 있어요 트럭 할 때 트, 트, 트 트럭 할 때 트,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피우시 아니라 트, 트, 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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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할 때 라고 익히면 되는 거지요 피읍이 아니라 테이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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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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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덕 옳다고 하네요 끄덕끄덕 할 때 끄 끄 끄덕끄덕 할 때 끄덕끄덕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쌍기억이 아니라 끄 끄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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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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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덕 끄덕끄덕 뜨, 뜨거워,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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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뜨, 뜨, 뜨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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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뜨, 뜨, 뜨 뜨, 뜨, 뜨 예쁘게 뒷머리를 땄네요. 예쁘게 할 때 예쁘다. 할 때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쌍비읍이 아니라 쓰다듬어 주니까 기분 좋겠네요 쓰다듬어 할 때 쓰다듬네 할 때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쌍시옷이 아니라 쓰 쓰 쓰 쓰다듬어 쓰 쓰 쓰 쓰다듬어 쓰 쓰 쓰 쓰다듬어 쓰 쓰 쓰 쓰다듬어 쓰 쓰 쓰 쓰란을 뿌린 양꼬치가 맛있어요 쓰란 할 때 쓰 쓰 쓰 쓰란을 뿌려 할 때 쓰 라고 익히면 되는거지요 쌍지읍이 아니라 쓰 쓰 쓰 쓰 쓰 쓰emption 쓰란을 뿌려 쓰 쓰 쓰 쓰 뭔네 아하, 아라식 한글 터득 비법 중에 가나다라 익히기입니다. 가지 할 때 가, 가, 가 그와, 그와, 가, 가, 가 나무 할 때 나, 나, 나 루어, 루어, 나, 나, 나 다리 할 때 다, 다, 다 그와, 그와, 다, 다, 다 라일락 할 때 라, 라, 라 루어, 루어, 라, 라, 라 마스크 할 때 마, 마, 마 루어, 루어, 마, 마, 마 바나나 할 때 바, 바, 바 루어, 루어, 바, 바, 바 사과 할 때 사, 사, 사 수어, 수어, 사, 사, 사 아이 할 때 아, 아, 아 루어, 루어, 아, 아, 아 자전거 할 때 자, 자, 자 주어, 주어, 자, 자, 자 차도 할 때 차, 차, 차 츄어, 츄어, 차, 차, 차 카네이션 할 때 가, 가, 카 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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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타조 할 때 타, 타, 타 트아, 트아, 타, 타, 타 파인애플 할 때 파, 파, 파 푸아, 푸아, 파, 파, 파 하마 할 때 하, 하, 하 크아, 크아, 하, 하, 하 까치 할 때 가, 가, 가 크아, 크아, 가, 가, 가 타게 할 때 따, 따, 따 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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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아빠 할 때 파, 파, 파 뿌아, 뿌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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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사이렌 할 때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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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쓰아, 쓰아, 따, 따, 따 자장면 할 때 자, 자, 자 쯔야, 쯔야, 짜, 짜, 짜 무작정 가나다라 늘 읽고 쓰게 하지 말고 기역에 아를 더해 가 니은에 아를 더해 나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아, 그아, 가, 가, 가 느아, 느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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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식으로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식, 한글토득 비법 중에 건어더러 익히기입니다. 거북이가 가는 소리입니다. 거북이 거북이 할 때 거, 거, 거 그어, 그어, 거, 거 너구리가 오는 소리입니다. 너구리 할 때 너, 너, 너 느어, 느어, 너, 너, 너 더워서 부채질하는 소리입니다. 더워요 할 때 더, 더, 더 러닝하면서 숨쉬는 소리입니다. 러닝 할 때 너, 너, 너 러어, 러어, 러, 러, 러 머리띠를 메는 소리입니다. 머리띠 할 때 뭐, 뭐, 뭐 버스 버스가 가는 소리입니다. 버스 할 때 버, 버, 버 부어, 부어, 버, 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교과의 처음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할 때 서, 서, 서 수어, 수어 서, 서, 서 어머님의 노래 첫 부분입니다. 어머니 할 때 어 어 어 저고리를 잇고 있는 소리입니다 저고리 할 때 저 저 저 봄초녀가 새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처녀 할 때 처 처 처 커다란 개구리의 울음소리입니다 커다랏다 할 때 커 커 커 크어 크어 커 커 커 터널 안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입니다 터널 할 때 터 터 터 퍼다덕거리는 새의 날개짓 소리입니다 터덕퍼덕 할 때 퍼 퍼 퍼 허수아비가 있는 들판의 바람소리입니다 허수아비 할 때 허 허 허 꺼낸 서랍을 닫는 소리입니다 꺼내다 할 때 꺼 꺼 꺼 떠내려가는 개공물 소리입니다 떠내려가다 할 때 떠 떠 떠 뜨어 뜨어 떠 떠 떠 예뻐서 불러주는 노랫소리입니다 쇼니뿸 ㅈㄹ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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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예뻐요 할 때 뻇 뻇 뻇 꿋어 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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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뻇 뻇 뻇 сто 디순 약을 뱉고 있는 소리입니다 부엇 쑤어 쑤어 쩌렁쩌렁한 아기의 목소리입니다. 쩌렁쩌렁 할 때 쩌쩌쩌 쯔어 쯔어 쩌쩌쩌 무작정 건어더러를 읽고 쓰게 하거나 기억에 어를 더해 거 니은에 어를 더해 너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어 그어 거 거 거 느어 느어 너 너 너 너 식으로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시 고 노 도 로 익히게 입니다. 고구마 고구마 뜨거운 구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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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구운 고구마 고구마 할 때 고 고 고 그어 그어 고고고 그어 그어 고고고 노래하는 아이를 보세요. 노래하는 아이의 소리입니다. 자리에 대한 악놀 czego 노래하는 아랄 노래하다 할 때 노 노 노 누워누워노노노노 누워누워노노노노 토토리가 오돌토돌하네 토토리가 오돌토돌하네 토토리 할 때 도 도 도 트어 트어 도 도 도 트어 트어 도 도 도 로봇이 움직이고 있군요 로봇이 움직이고 있어요 로봇 할 때 로 로 로 로 르 어르 어로로로 르 어르 어로로로로 모자를 쓰고 있는 우리 아가 모자를 쓴 예쁜 아가 모자 할 때 뭐 뭐 뭐 버 어불 어무어 버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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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소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소리를요. 소나무 할 때 소 소 소 수어 수어 소 소 소 수어 수어 소 소 소 오리 울음소리가 나네요. 오리가 울고 있네요. 오리 할 때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어어 어 어어 조개를 까보니 맛있는 조개살 조개를 까보니 맛있는 조개살 조개할 때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초밥을 먹고 싶어요 초밥을 사주세요 초밥이 먹고 싶어요 초밥을 사주세요 초밥 할 때 초 초 초 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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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코끼리들이 가고 있어요 코끼리 할 때 코 코 코 코끼리 토, 토, 토 트오 트오 토토토 트오 트오 토토토 푸드할 때 포 포 포 푸오 푸오 포도 포 포 푸오 푸오 포 포 포 포 호박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호박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호박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구나 호박 할 때 호 호 호 꼬마 인형이 웃는 소리네요 꼬마 인형이 웃고 있어요 꼬마 할 때 꼬 꼬 꼬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군요 또박또박 글씨를 쓰네요 또박또박 할 때 또 또 또 뽀뽀해주는 엄마가 좋아요 뽀뽀해주세요 우리 엄마 뽀뽀할때 뽀 뽀 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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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세요 화살을 쏘세요 화살을요 쏘세요 할 때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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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라면을 끓여 먹읍시다 쪼개서 라면을 끓여야겠어요 쪼개서 라면을 끓여야겠어요 쪼개다 할 때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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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라시, 구, 누, 두, 루, 익히기, 입니다. 구두를 신고 어디를 가니? 구두를 신고 어디를 가? 구두 할 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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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이신데요? 누구세요? 할 때 누, 누, 누 두드리는 게 재미있니? 두드리는 게 뭐야? 두드리다 할 때 두, 두, 두 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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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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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와우 루비 목걸이가 예뻐요 루비 보석 목걸이가 예뻐요 루비 할 때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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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꽃이 피었네요 무궁화가 피었어요 무궁화 할 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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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가 있어요 부채질 해드릴까요 부채 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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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맛있어요 수박이 달아요 수박 할 때 수 수 수 수 부 sw 우 who ing 다 제가 있어요 우산을 쓰세요. 우산 할 때. 우, 우, 우. 주사는 아파요. 엄마, 주사 맞는 것은 싫어요. 주사 할 때 주 주 주 주 오 주 오 주 주 주 주 오 주 오 주 주 주 여기요 여기요 추가로 더 주세요 추가로 더 먹을게요 추가 하하 다 할 때 추 추 추 주 오 주 오 주 주 주 주 오 주 오 주 주 쿠당탕 소리에 놀랐니? 쿠당탕 소리에 놀랐구나 쿠당탕 할 때 쿠 쿠 쿠 크 오 크 오 쿠 쿠 투우사가 위험해요 투우사가 위험하다고요 투우상 할 때 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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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마의 울음소리가 무서워요 푸마가 무섭게 짖고 있네요 푸마 할 때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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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푸우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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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비다 할 때 후 후 후 흐우 흐우 후 후 후 흐우 흐우 후 후 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 집고양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 고양이 꾸벅꾸벅 졸고 있네 꾸벅꾸벅 졸고 있구나 꾸벅꾸벅 할 때 뚜껑을 닫을까요? 뚜껑을 닫을게요. 뚜껑 할 때 뿌리는 것은 뭔가요? 뿌리는 것은 물이군요. 뿌리다 할 때 부 부 부 아이고고요 수시는 허리를 주물러 드릴까요? 모모 Petan자가 쑤시는 허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쑤시다 할 때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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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리고 앉아서 뭘 하는거니 주무리고 앉아서 뭘 하는거야 쑤 쑤그리고 앉아서 뭐하니? 쑤그리고 앉아서 뭐해? 쑤그리다 할 때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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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쓰게 하거나 기약의 우를 더해 구 니음의 우를 더해 누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 우 그 우 구 구 구 내 우 내 우 누 누 누 식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씨의 그늘 드루 익히기입니다. 그늘을 타고 있네요. 그늘을 타고 있어요. 그 내 할 때 그 그 그 그 으 그 으 그 으 그 그 그 느림보 거북이네요. 느림보 거북이가 가고 있어요. 느림보 할 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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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을 치네요. 드럼을 치고 있어요. 드럼 할 때 드 드 드 드 드 드 으 드 으 드 드 드 드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을 보세요. 사르르 녹고 있어요. 사르르 할 때 르 르 르 르 르 르 으 으 르 르 르 르 르 르 오므리고 있는 손가락을 보세요. 오므리고 있어요. 오므리고 estado 할 때 마우 르 르 르 르 무 르 르 르 르 을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브로치를 크게 보여주네요. 브로치를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브로치 할 때 스케이트를 타고 있네요.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스케이트 할 때 우앙의앙 울고 있네요. 우앙의앙 울고 있어요. 랑랑 할 때 치즈를 바르고 있네요. 치즈를 바르고 있어요. 치즈 할 때 쥬, 쥬, 쥬. 와이쇼츠를 벗고 있네요. 와이쇼츠를 벗고 있어요. 와이셔츠 할 때 츄, 츄, 츄 츄, 으, 츄, 으, 츄, 츄 크레파스로 글자를 만들었네요. 크레파스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크레파스 할 때 츄, 츄, 츄 츄, 으, 츄, 으, 츄, 크, 크 트럭이 오고 있네요. 트럭이 오고 있어요. 트럭 할 때 트, 트, 트 트, 으, 트, 으, 트, 트, 트 테이프를 글자 모양으로 쌓았네요. 테이프를 글자 모양으로 쌓았어요. 테이프 할 때 푸, 푸, 푸 푸, 으, 푸, 으, 푸, 푸, 푸 후 후 후 훌 크 흑흑 울고 있네요. 흑흑 울고 있어요. 흑흑 흑ük 흑흑 cancer he Past 흑흑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끄덕끄덕 할 때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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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것도 요리하시네요 뜨고 또 요리하셔요 뜨거워 할 때 뜨 뚜 뚜 뜨 으 뜨 으 뜨 뜨 뜨 뜨 예쁘게 뒷머리를 땄어요. 예쁘게 뒷머리를 땄어요. 예쁘다 할 때 쓰다듬어주고 있네요. 쓰다듬어주고 있어요. 쓰다듬다 할 때 틀안을 발라먹고 있네요. 틀안을 발라먹고 있어요. 틀안 할 때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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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즈, 으,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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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무작정 그느드르를 읽고 쓰게 하거나 기억의 을을 더해 그, 닌의 을을 더해 느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으, 그으, 그, 그,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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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식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씨 흰이들이 익히기입니다. 기차가 가고 있네요. 기차가 가고 있어요. 기차 할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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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이, 그이, 기, 기, 기 언니야! 나랑 놀아! 나랑 왜 안 놀아! 나랑 놀아! 언니가 좋아요. 언니가 좋다고요. 언니 할 때 니, 니, 니 느이, 느이, 니, 니, 니 어디지? 어디에 있지? 어디지? 할 때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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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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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디, 디 리본이 예쁘네요. 리본이 예뻐요. 리본 할 때 리, 리, 리 루이, 루이, 리, 리, 리 미나리가 잘 자랐는데 미나리가 잘 자랐어요. 미나리 할 때 리, 리, 리 루이, 루이, 미, 미, 미 비옷을 입었네요. 비옷을 입었어요. 비옷 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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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비 시소를 타고 있네요. 시소를 타고 있어요. 시소 할 때 시, 시, 시 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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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이빨을 치료하고 있네요. 이빨을 치료하고 있어요. 이, 이, 이 지도를 그리고 있네요.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지도 할 때 지 지 지 지지 치즈를 바르고 있네요. 치즈를 바르고 있어요. 치즈 할 때 치 치 치 치 치 치 치 키다리 아저씨가 오네요. 키다리 아저씨가 오고 있어요. 키다리, 할 때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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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이, 크이, 키, 키, 키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티셔츠, 할 때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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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피아노, 할 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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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이, 크이, 피, 피, 피 와우, 와우, 히아신스 꽃이 피었네요. 히아신스 꽃이 예뻐요. 히아신스, 할 때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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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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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이. 할 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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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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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이. 허리띠를 두르고 있네요.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요. 허리띠, 할 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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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抜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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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약 띠약 울고 있네요. 띠약 띠약 울고 있어요. 삐아삐아 할 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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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뿌이, 띠, 띠, 띠 씨앗을 뿌리고 있네요.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씨앗 할 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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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찌그러뜨리고 있네요. 찌그러뜨리고 있어요. 찌그러뜨리다 할 때 지, 지, 지 찌그러뜨리고 있네요. 찌그러뜨리고 있네요. 찌그러뜨리고 있네요. 무작정 기니딜이를 읽고 쓰게 하거나 기역에 이를 더해 기니은에 이를 더해니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이, 그이, 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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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누이, 니, 니, 니 식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시, 캬, 냐, 다, 냐 익히기입니다.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네요. 갸우뚱하다 할 때 갸, 이지요. 그네 할 때 그, 그, 그와 야구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그야, 그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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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저 글자는 무슨 자지? 어질러놓은 장난감들 언제 치우느냐? 치우느냐? 할 때 야, 이지요. 느림보 할 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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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와, 야구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느야, 느야, 냐, 냐, 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나온 냐 나온 냐 나왔구나 야온 냐 할 때 냐 이지요 드럼 치자 할 때 두 두 두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그야, 그야, 냐, 냐, 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부랴부랴 부랴부랴 옷을 입네요. 부랴부랴 부랴부랴 할 때 야, 이지요. 또르르 할 때 르, 르, 르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루야, 루야, 냐, 냐, 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람미가 있네 매미가 있어 람미 매미 할 때 야이지요 우물이다 할 때 뭐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무야 무야 람미 매미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혀비자 꺼리고 있네 혀비자 꺼리다 할 때 야이지요 브로치 달고 할 때 부 부 부 부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부야 부야 뼈비아 뼈비아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손으로 가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네요 샤갈의 그림 할 때 샤 스케이트 타고 할 때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야자수 나무이군요 야자수 할 때 야 이지요 으앙 으앙 할 때 으 으 으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으야 으야 야 야 야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자스민 꽃이군요 자스민 할 때 자 이지요 치즈 바르네 할 때 즉 즉 즉 와 야구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즈야 즈야 자자자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세계 지도 차트 세계 지도 차트 이군요 세계 지도 차트 할 때 차 이지요 와 이 셔츠 펀네 할 때 즉 즉 즉 즉 즉 즉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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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태 아줌마네요. 나스태 할 때 타 이지요? 트럭원의 할 때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파티고르스키 첼리스트랍니다. 파티고르스키 할 때 파티고르스키 할 때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좋은 야추네요. 좋은 야추네요. 좋은 야추 할 때 야 이지요? 흐 운해 할 때 흐 흐 흐 흐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흐야 흐야 샤 샤 샤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뼈 Kristin 뼈 tylko 글자일까? 뼈 더듕 뼈 더듕 뼈 더듕 할 때 야 izio? 끄덕끄덕 할 때 끕 꾹 끄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그야, 그야,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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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띠르네요. 짧다고요? 띠르다 할 때 띠아이지요. 뜨거워 할 때 뜨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뚜야, 뚜야, 띠아, 띠아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으쌰, 으쌰, 할 때 샤, 이지요? 쓰다듬네 할 때 쓰, 쓰, 쓰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쓰야, 쓰야, 샤, 샤, 샤 어? 저건 무슨 글자일까? 짜진다, 짜져요? 짜진다 할 때 짜, 이지요? 찌란을 뿌려 할 때 쯔, 쯔, 쯔 와, 야구 할 때 야, 야, 야 를 합하면 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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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야 아, 아라시, 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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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기입니다 경원, 너무 좋아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겨울은 추운 계절이지요? 네, 겨울은 추운 계절이랍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랍니다 겨울, 할 때 겨, 겨, 겨 그려, 그려, 겨, 겨, 겨 선조와 나뭇분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선녀와 나뭇분의 슬픈 이야기를요 선녀와 나뭇분 이야기군요 네, 선녀와 나뭇분 이야기랍니다 선녀, 할 때 여, 여, 여 느여, 느여, 여, 여, 여 견뎌야 해, 견뎌야 해 너는 견뎌야 해 견뎌야 해 견뎌야 해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해 견뎌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요? 네, 견뎌내는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견뎌라 할 때 겨, 겨, 겨 두여, 두여, 겨, 겨, 겨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던데요? 아, 기다려도 오지 않았군요 기다려, 기다려, 할 때 여, 여, 여 느여, 느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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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좋아야 한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아야 한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은가요?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아야 해요 며느리 할 때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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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무협, 무협,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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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 후벼, 후벼, 코탑지가 나올 거야 후벼봐, 후벼봐 후벼도 코딱지가 잘 안 나오는데요 아, 후벼도 코딱지가 잘 안 나오는군요 후벼도 할 때 벼, 벼, 벼 부여, 부여, 벼, 벼, 벼 셔츠를 입을까요? 셔츠를 벗을까요? 셔츠를 입을까요? 셔츠를 벗을까요? 셔츠를 벗을까요? 그래요, 셔츠를 입으세요 셔츠 할 때 셔, 셔, 셔 수요, 수요 셔, 셔, 셔 셔츠 할 때 셔츠 할 때 셔츠 할 때 여름은 더운 계절이지요? 네, 여름은 더운 계절이랍니다. 여름 할 때 여 여 여 으역 으역 여 여 여 해요 저도 잊지 말아요 헤어져도 잊지 말아요 헤어져도 잊지 말아요 헤어져도 잊지 말아요 헤어져도 연락하시는 거지요? 그럼요 헤어져도 연락할게요 헤어져도 할 때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쳐다보고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네 쳐다보고 쳐다보고 자꾸 나를 쳐다보네 쳐다보는 게 재밌어요? 네, 쳐다보면서 밝게 웃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쳐다보다 할 때 저 저 저 저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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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어 지켜세운 눈이 무서워요 지켜세운 눈이 무서워요 지켜세운 눈이 무서워요 지켜세운 눈이 무서워요? 네, 지켜세운 눈이 화가 난 것 같네요 지켜세우다 할 때 켜, 켜, 켜 크역, 크역, 켜, 켜, 켜 버텨보니까 버틸만 했어요 버텨보니까 버틸만 했어요 버텨보니까 버틸만 했어요 버텨보니까 어땠어요? 네, 버텨보니까 버틸만 했어요 버텨라 할 때 켜, 켜, 켜 트여, 트여, 켜, 켜, 켜 켜 펴 놓고 안 읽은 책이로구나 펴 놓고 안 읽은 책이로구나 펴 다 펴만 놓고 안 읽은 책이로구나 펴다가만 책이지요? 아, 펴다가만 책이군요 펴다 할 때 펴, 펴, 펴 푸여, 푸여, 푸여 펴, 펴 켜라 Disney 켜를 내밀어봐 이렇게 켜를 내밀어봐 이렇게 켜를 내밀어봐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볼까요? 네, 혀를 쭉 내밀어 보세요. 혀를 내밀다 할 때 혀, 혀, 혀 푸여, 푸여, 펴, 펴 껴안아 주세요, 호기요 껴안아 주세요, 이렇게 껴안아 주세요, 저를요 껴안아 주시래요? 아, 껴안아 주는 걸 좋아하는군요 껴안다 할 때 껴, 껴, 껴 끄역, 끄역, 끄역 껴, 껴, 껴 어때요, 어때요 지금 내가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지금 내가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란 말이 뭐예요? 어때요, 단 말은 어찌 생각하느냐 난 말이랍니다 어때요, 어때요, 할 때 띄어, 띄어, 띄어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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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띄어, 띄어, 띄어 뼈따기 해장국이 맛있어요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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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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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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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뼈 뼈 뼈 뼈 뿌요뿌요 뼈 뼈 뼈 쇼까래가 너무 멋있어 저기 와 집에 쇼까래가 너무 멋있어 쇼까래가 정말 멋있어 쇼까래란 말이 뭐예요? 쇼까래란 말은 쇼까래를 말하는 거랍니다. 쇼까래 할 때 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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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쪄서 먹어도 맛있어요 쪄서 먹어도 맛있나요? 네, 쪄서 먹어도 맛있답니다. 쪄내다 할 때 쪄, 쪄, 쪄 쪄요, 쪄요, 쪄, 쪄 무작정 겨녀 겨녀를 읽고 쓰게 하거나 기역의 여를 더해 겨, 니은의 여를 더해 여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여, 그여,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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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여, 느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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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식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식, 교뇨, 교뇨, 익히기입니다. 잘 쓰이지 않는 낱말이 있더라도 우리 말은 세상에 어떤 글자라도 표현할 수 있는 소리 글자임을 깨달으며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실에서는 너무 떠들면 안 되지요? 그럼요. 교실에선 너무 떠들면 안 되지요? 교실 할 때 교, 교, 교 그여, 그여, 교, 교 분뇨오차가 뭐예요? 분뇨오차는 정화조에 있는 똥을 푸는 차를 말한답니다. 분뇨오차 할 때 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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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교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울이는 조리, 즉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을 말한답니다. 교울이 할 때 조, 조, 조 드, 요, 드, 요 교, 교, 교 비료오를 뿌리고 있나요? 네, 농작물에 비료오를 뿌리고 있나요? 비료오 할 때 요, 요, 요 르, 요, 르, 요, 요 르, 요, 요 할아버지 묘오지에 자주 가야 하나요? 그럼요. 할아버지 묘오지에 자주 가야 해요? 묘오지 할 때 묘, 묘 묘, 요, 묘, 묘 묘, 묘, 묘 뷔오른슈타드 증후군이 뭘까요? 뷔오른슈타드 증후군이란 머리카락이 꼬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무서운 병이랍니다. 뷔오른슈타드 증후군 할 때 뷔, 뷔, 뷔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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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뷔, 뷔 어서옵쇼란 무슨 말이에요? 어서옵쇼란, 어서오십시오란 말이랍니다. 어서옵쇼 할 때 쇼 쇼, 쇼, 쇼 요리하는 게 재밌나요? 그럼요.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요리하다 할 때 요 요, 요, 요 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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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죠? 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그죠? 라는 말은 그렇지요? 란 말이랍니다. 그죠? 할 때 쇼 초, 요, 요, 요 초, 요, 요 초콜릿이 초콜릿을 말하는 거지요? 네, 초콜릿은 초콜릿을 말하는 거랍니다. 초콜릿 할 때 초, 초, 초 도쿄오는 어디를 말하나요? 도쿄오는 일본의 수도랍니다. 도쿄오 할 때 초, 초, 초 그, 요, 그, 요 교, 교, 교 쇼튜오란 게 뭐예요? 쇼튜오란 가늘게 땋은 띠를 말한답니다. 쇼튜오 할 때 초, 초, 초 트, 요, 트, 요 초, 초, 초 표시하면서 공부해야 되지요? 네, 표시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표시하다 할 때 표, 표, 표 효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럼요. 효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랍니다. 효도하다 할 때 효, 효, 효 꽃교오라는 말이 꽃교오라는 말인가요? 네, 꽃교는 꽃교오를 줄여서 쓴 말이랍니다. 꽃교, 할 때 교, 교, 교 교, 교, 교 교, 띠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네, 교, 띠호호텔은 일본의 이바라키에 있어요. 교, 띠호텔 할 때 교, 띠호, 띠호 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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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호 띠호, 띠호 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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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호 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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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호 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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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호 쇼호리란 말이 뭘까요? 아, 쇼호리라는 말은 심부름하는 아이를 말한답니다. 쇼리, 할 때 쇼, 쇼, 쇼 으, 요, 쇼, 쇼, 쇼 조금만 마셔도 되나요? 네, 조금, 아니, 조금만 마셔도 돼요. 조금, 할 때 쇼, 쇼, 쇼 쇼, 요, 쇼, 쇼, 쇼 조금만 마셔도 되나요? 네, 조금, 아니, 조금만 마셔도 돼요. 조금, 할 때 쇼, 쇼, 쇼 쇼, 요, 쇼, 요, 쇼, 쇼, 쇼 무작정, 쇼, 요, 쇼, 뇨를 읽고 쓰게 하거나 기역에 요를 더해, 쇼 니은에 요를 더해, 쇼 식으로 익히게 하지 말 것이며 그여, 그여, 교, 교, 교 느려, 느려, 요, 요, 요 식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쓰이지 않는 낱말이 있더라도 우리말은 세상에 어떤 글자라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소리글자임을 깨달으며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아라시, 균유, 듀류, 익히기입니다. 예를 들고 있는 낱말 중에는 잘 쓰이지 않는 낱말이나 외래어 또는 외국어가 있더라도 우리말은 세상에 어떤 글자라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소리글자임을 터득하면서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어기지 말아야 해요 규칙을 어기지 말아야 해요 규칙을 어기지 말아야 해요 규칙을 어기지 말아야 해요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규칙, 할 때에 규, 규, 규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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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내일 밤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비는 내일 늦은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충청 이남까지 획대됩니다. 월요일부터는 서울의 도피가 쏟아집니다. 뉴스에서 장마가 온다고요? 네, 뉴스에서 장마가 온대요. 뉴스! 할 때 류! 류! 래요!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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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우공이라는 동물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듀우공은 마치 사람처럼 생긴 동물이랍니다. 듀우공 할 때 듀우, 듀우, 듀우 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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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우 종류별로 과일을 먹어야겠네요. 네, 종류별로 과일을 먹어보세요. 종류 할 때 듀우, 듀우, 듀우 듀우, 듀우, 듀우 듀우, 듀우 듀우, 듀우 Come on babe, why don't we paint the town? And all that jazz, I'm gonna rouge my knees and roll my stockings down. 뮤지컬이라는 게 뭐예요? 아, 뮤지컬은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는 예술이랍니다. 뮤지컬 할 때 뮤 뮤, 뮤 뮤, 뮤, 뮤 뮤, 뮤 뮤 뷰가 멋지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뷰가 멋지다는 말은 경치가 멋지다, 라는 말이랍니다. 뮤 슈퍼맨 영화 슈퍼맨 영화를 봤어요? 그럼요. 슈퍼맨 영화는 재미있답니다. 슈퍼맨 할 때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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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울 수 있답니다. When you go to kindergarten, you can see, hear, feel, and learn many... 유치원에서는 하는 것들이 많지요? 네, 유치원에서는 하는 게 많답니다. 유치원, 할 때 유, 유, 유. 주은이라는 소녀가 예쁜가요? 아, 주은이라는 소녀는 정말 예쁘답니다. 주은이 할 때 주, 주, 주. 치유, 치유, 주, 주, 주. 피카츄는 귀여운 몬스터인가요? 네, 피카츄는 귀여운 몬스터랍니다. 피카츄 할 때 추, 추, 추. 치유, 치유, 추, 추, 추. 숯불 바비큐가 맛있을까요? 그럼요. 숯불 바비큐가 참 맛있을 거예요. 숯불 바비큐, 할 때 큐, 큐, 큐. 크유, 크유, 큐, 큐, 큐. 큐은인기로 기타의 음을 조절해야겠네요? 네, 큐은인기로 음을 조절해야겠어요. 큐은인기 할 때 큐, 큐, 큐.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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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은아가 고양이보다 더 큰가요? 네, 큐은아는 고양이보다 훨씬 더 큰 맹수랍니다. 큐은아 할 때 큐, 큐, 큐. 푸유, 푸유, 큐, 큐, 큐. 큐은이고 해서 버스를 타고 널 보러 왔지. 큐은이고 해서 버스를 타고 널 보러 왔어. 큐은이를 신나게 보내고 있군요. 네, 큐은이를 신나게 보내고 있군요. 큐은이 할 때 큐, 큐, 큐.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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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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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소리를 내면서 응원하는 게 귀엽지요? 네. 띄 소리를 내면서 응원하고 있군요. 띄우비즈의 축구 선수가 더 잘 아는군요. 네. 띄우비즈 출신 선수가 더 잘 아는군요. 띄우비즈 선수 할 때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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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네. 띄우라는 말은 부부를 말하는 요즘의 말이랍니다. 띄우 할 때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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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유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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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시니까 고양이가 주물러들이고 있네요. 네. 슈우시니까 아니 쑤시니까 고양이도 주물러주고 있군요. 슈우시니까 할 때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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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바를 사러 편의점에 갈까요? 네. 슈우 슈우바를 사러 편의점에 갑시다.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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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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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강조하지만 예를 들고 있는 낱말 중에는 잘 쓰이지 않는 낱말이나 외래어 또는 외국어가 있더라도 우리말은 세상의 어떤 글자라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소리 글자임을 터득하면서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글 터득에서 가장 중요한 아하, 아라식, 한글 받침의 속보리 원리입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받침, 위에 글자를 말하며 아래에 있는 글자는 받침, 글자를 말합니다. 그, 우, 그, 우 이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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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기역, 받침이 아니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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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는, 는 이니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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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니은, 받침이 아니라 은, 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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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을, 을, 받침 모음, 모음, 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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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미음, 받침이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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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부읍, 부읍, 이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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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비읍, 받침이 아니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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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쓱, 쓱, 이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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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시옷, 받침이 아니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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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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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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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이응, 받침이 아니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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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즛, 즛, 이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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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지읏, 받침이 아니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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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치읍, 치읍, 이니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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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치읍, 받침이 아니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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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크, 크, 이니까 으, 을, 을, 받침 키읍, 키읍, 받침 트읍, 트읍, 이니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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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티읍, 받침이 아니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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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푸읍, 푸읍 이니까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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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피읍, 받침이 아니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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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흐읍, 흐읍 이니까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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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희읍, 받침이 아니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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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그, 그 이니까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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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쌍기역, 받침이 아니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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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뜻, 뜻 이니까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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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쌍디극, 받침이 아니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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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뿍, 뿍 이니까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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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쌍비읍, 받침이 아니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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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쓰읍, 쓰읍 이니까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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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쌍시옷, 받침이 아니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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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쯔읍, 쯔읍 이니까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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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쌍지읍, 받침이 아니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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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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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침 으응, 합산 밑에서 으응, 똥 싸고 있네 으응, 은수저 허련 를, 뱀을 잡아라 푹 이불 막내 크크크 배가 아파요 푸스추추푸스 배를 쓸어요 푸흥 밥상 밑에서 푸흥 똥싸고 있네 푸흥 은수저 부려 를 뱀을 잡아라 푹 이불 막내 크크크 배가 아파요 푸스추추추푸스 배를 쓸어요 푸흥 밥상 밑에서 푸흥 똥싸고 있네 푸흥 은수저 부려 를 뱀을 잡아라 푹 이불 막내 크크크크 배가 아파요 푸스추추추푸스 배를 쓸어요 받침 받침의 일곱가지 기본소리인 터득하면서 익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북츰 북츰 uem 북츰